안녕하세요. 큰세상 약조티버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산초잎이나 도로 주변 절개지 이런 곳에 가보시면 쌀이 비슷하면서 꽃이 약간 분홍빛이 좀 자잘한 것들이 많이 피는 이러한 식물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정확한 식물명은 낭아초입니다. 낭아초란 이리랑 응음니아 풀초자 즉 이리의 응음니 같다라는 이런 뜻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꽃의 모습이 이리의 응음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라 하지만 사실 제가 보면 이름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만큼 이쁜데 그 이리 이빨하고 뭐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엄청 이쁜데 요즘 이 낭아초 나가보시면은 꽃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자잘한 이쁜 분홍색의 꽃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나무를 그냥 쌀이 나무인 줄 알고 있죠.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낭아초를 일본 쌀이라고 부르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나자라면 높이는 약 1 내지 한 2미터 정도 됩니다. 낭아초란 사실 가늘고 키가 작다고 풀초자를 붙여 놓았지만은 사실은 풀이 아니고 아감목으로 부르며 작은 나무입니다. 즉 쌀이나무처럼 아주 작은 그런 나무죠. 거울에 나가보시면 이 낭아초 씨앗이 조랑조랑 열려있는 모습이 작은 콩하고 마찬가지죠. 즉 콩가의 식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앙정스런 꽃을 피우는 이 낭아초가 아주 귀한 약용 식물로 확강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낭아초는 따뜻한 성질이고 독이 없으며 몸속에 아주 끈적끈적한 피를 맑게 만들어 순환을 잘 시켜주고 또한 몸속에 뭉쳐 떠다니는 피덩어리 즉 어혈을 풀어주어서 고혈압, 천시, 그 외 혈액순환이 안되어서 오는 질환의 아주 유명한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낭아초는 소변을 잘 못보는 정세, 요도염, 방광염, 신장염 이러한 곳에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즉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기침, 천식, 펜도선염 또한 평소에 목이 약해서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감기가 잘 걸리고 하는 이러한 분도 이 낭아초를 잘게 잘라 평소에 꾸준하게 차로 복용해 보십시오. 아마 올겨울에 어쩌면 감기 안 걸리고 즉 독감 안 걸리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꽃이 피는 여름에 그냥 지산물을 잘라 작두로 잘게 잘라 두었다가 말려 두었다가 오차물처럼 연하게 끓여서 그냥 장복하십시오. 신장기능을 좋게 하고 피를 맑게 만들어주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생활 속의 나무 우리 주변에 어디를 가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최고의 약재입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약초구매는 그냥 산삼, 하수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작은 풀나무들이 수많은 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산하초 활용 못하시는 분은 울산현대자동차문화회관에 있는 산하초 활용법 강좌를 두드려 보십시오. 또한 멀어서 못하시는 분은 자택강좌 즉 재택강좌를 신청하시면 멀어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